오늘은 항암효과와 당뇨 및 고혈압 치료에 검증된 방가지 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방가지 똥은 전국의 강과 논밭에서 찾을 수가 있고, 생명력이 강인해 아무 곳이나 잘 자라게 됩니다. 큰 특징은 입 끝에 뾰족한 가시가 많은데 찔리면 매우 아프니 주의해서 채취해야 합니다. 특히 줄기를 자르면 하얀 즙액이 흘러나오는데, 여기에는 사포닌과 이눌린 성분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들은 당뇨와 고혈압, 고지혈증, 심혈관 질환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고, 고형암의 성장 억제작용이 있습니다. 또한 신경진정제 및 수면욕과가 있어 몸을 안정시키며 잠을 잘 청할 수 있게 해줍니다. 방가지 똥 뿌리는 고책은 꽃과 씨는 고체와 자라에서 식용과 약용으로 씁니다. 성미는 몹시 쓰고 차가운 편으로 고혈을 잘 내리고, 뭉친 어열로 인한 피를 잘 정화시켜줍니다. 작용 부위는 비와 위 최장에 들어가고, 큰 방가지 똥도 한양약재로 함께 널리 이용됩니다. 먼저 방가지 똥 뿌리 추출액을 쥐의 대퇴근육에 접종해서, 일주일 후에 현미경으로 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 종양세포에 대해 괴사를 입혀서 소멸된 결과를 뚜렷하게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람에 대한 임상에서는 단단해진 고형암과 백혈병에 대해서 모두 억제작용이 나타나 항종양 효과가 입증되었습니다. 또한 여성의 유옹에서 굳은 응어리가 맺히면서 아파오는 유선암에 매우 탁월한 효과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고형암은 고체로 된 암세포가 덩어리로 자라난 형태를 말하고, 백혈병은 혈액세포에 발생한 암으로, 비정상적인 혈액세포가 과도하게 증식한 경우를 뜻합니다. 결과적으로 방가지 똥은 암의 근원이 되는 손상된 세포를 건강하게 재생시켜주어, 전체적으로 항암치료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암치료에는 방가지 똥 뿌리를 건조시켜서, 20-30g에 물 1리터를 붓습니다. 쓴맛이 매우 강한 특성이 있어, 대추 한 줌과 감초 한두 조각을 넣고 끓이시면 쓴맛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리 넥은 아침과 저녁으로 나누어 공복에 하루 2회씩 복용하시면 되고, 당뇨나 의장이 허약하신 분은 시켜서 식사 후에 먹으면 됩니다. 다음 과학기술원에서 보고한 방가지 똥 추출물은 당뇨병과 고혈압에 영향을 미치기도 했습니다. 먼저 방가지 똥의 폴리페놀과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다른 식물종에 비해 당뇨에 관해 가장 강한 소거활성 및 환원력을 나타냈습니다. 당뇨효소와 총매반응 부행물 측정 결과에서는, 티로시나아제 효소를 47.38% 저해하였고, 포도당 총매효소인 글루코시다아제는 56.22% 저해 활성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2mg 농도에서 혈관 수축으로 혈압에 관한 전환효소의 활성은, 각각 62.03%와 86.34%로 감소시켰습니다. 이 결과를 토대로 해서 방가지 똥은 당뇨와 고혈압 효과에 매우 유효한 식물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고혈압이 140에서 160인 혈압을 120미만의 정상적인 혈압으로 안정화될 수가 있고, 확장기 혈압은 80미만으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방가지 똥은 특허 목록에서 위약품 상품화와 식품 첨가물에 있어, 가장 효과적인 항산화제가 될 가능성을 시사하였습니다. 방가지 똥은 겨울에 뿌리를 굴취하면 되고, 봄부터 가을 사이에는 잎이나 꽃을 채취해 건조시켜 사용합니다. 말린 약재는 1회에 3,5g 정도의 대추나 감초를 넣고, 3,500cc의 물에 달여 먹거나, 이파리 한두 장 넣고 차로 소량씩 자주 음용하셔도 좋습니다. 술을 담그실 때는 뿌리를 깨끗이 씻어서, 햇볕에 3,5일 정도 건조한 다음 술을 담그시면 됩니다. 그리고 유리병에 방가지 똥을 넣고, 30도 이상 담금용 소주를 가득 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빵 밀봉한 후에는 최소 7개월에서 1년 이상 저장해 두었다가, 하루에 한두 잔씩 마시면 됩니다. 담금주는 원기 회복과 무기력증 등의 개선된 효과를 보실 수 있고, 식후에 마시면 답답한 체증과 피로가 풀리면서 속이 개운한 느낌이 들게 됩니다. 단가지 똥은 별다른 독성물질은 없지만 성질이 매우 차갑기 때문에, 맥박이 약하거나 냉증이 심한 환자는 많이 먹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임산부는 자궁 수축으로 복용을 금해야 하며, 약초는 적정량식 자기체질에 맞게 쓴다면 무병장수할 수가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